오무색 아 잔잔을 제가 집에서 만들어왔어요 부회장님이 매운 꽃을 안 드시고 꽃을 많이 넣어야 되는데 안 나왔어 부회장님이 매운 꽃을 안 드십니까? 왜? 이건 뭐가 잘못... 꽃을 넣으면... 잘못된 거 아니야? 조금씩 쌈 나는 거 싶더니 하나도 안 보이지를 않아 죽은 거 아니야?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 나중에 다시 나온다 그러네 편안하네 왜? 안 드셔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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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동차가 되고 그냥 왜까지 거기 시끄럽다고 가지 말랜지도 길을 쓰고 열심히 오셨잖아 왜 그러냐면 꽃대를 기다리잖아 너희들 좀 살 좀 살 수 있어요 요즘? 못 살고 무릎아 살았어요 그럼 산을 못 나와요 요즘에 더우냐 몇 단 난 사람이 많 테니까 산을 무릎 아파가지고 우리 다인데 오전에 내가 잔을 요거하지 않았대요 콩분님 봐 무릎 아프셔가지고 못 걸으시잖아 그게 내꺼야? 응 우리가 처음에 만났을 때 얼마나 살이 잘 타시느냐 지금은 그게 안 되잖아 네 캬 10월에 장사가 없대잖아요 그런 때는 쫓아가야 돼요 유튜브에서 아유 유튜브에서 점점 실리지는 거 있지 배구고 있으면 산보다 유튜브 뭐 한가가 지금 만들기 어려워 누가 찍어주는 사람이 혹시 셀프로 나가신 거예요? 누가 찍어주는 사람이 누가 찍어주는 거예요? 누가 찍어주는 거예요? 내가 이거 그거 생긴 좋은 게 이것도 알수록 좀 생겼어요 한 5개월 전에 나오니까 내목을 만들어서 동영상을 찍으려니까 이걸 쉬지 않고 해야 되더라고 아령을 그래서 이게 좀 생겨요 좋아 그러게 누가 모든 건 자극을 줘야 된대요 그쵸? 자극을 주면 사람이 해계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지고 동기 구여가 되지 동기 구여가 또 됐어 나는 뭐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야 하세요 내가 볼 테니까 취미 활동이 얼마나 그게 중요한 건데요 좋은 것 같아 그쵸 그러면서 또 걸으시잖아 어쨌든 그래요 여기 많이 근데 물으면 많이 찍으시면서 걷는 거 자체들은 물은 물은 많이 좋아 좋아진 건 내가 그러잖아 뒤로 걷고 좋아졌으니까 왜 또 웃으세요? 웃통을 웃통 벗으면 이상인가요? 남자끼리 있었는데 안 벗으셔요 저 이 로즈니 어이 벗지말라 자랑해 주야라고 아니야 벗으셔도 덕분 없어 아유 아니 아직은 괜찮으세요 아유 덕분 없어 아니 몸매는 괜찮으세요 운동을 하셔갖고 그래 근데 근데 너무 그냥 힘자랑 안 돼 왜 그래요? 자꾸 아유 안 된대요 왜 그러는 거야 하지 말라고 할 때는 하지 마세요 대공원님은 약간 오바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유 아유 이야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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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내러 아유 찾아 구조 안 되어진 안 되어진 약 가요 지금 나 가요 가요 나 응 오, 난 딱 두 Store 스마트폰 그지와 같이 왔어요 내가 따라준다니깐 똑같으면 같이 이렇게 오래 못가요 앎도 안 먹었어요, 앎도 안 먹었어요 엇박자가 되니까 같이 지금 맞춰가고 지금 맞춰주고, 그러면 시간이 되지? 한번 덧붙 Evangelium 한번 젬금 먹어요 언제 안 먹어야지? 몇 가지가 돼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